이 시간은 우리 박세훈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 간증설교를 해주실 텐데요 목사님이 10대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임해서 또 불교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흥의 통로로 사용되셨고요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갔던 간증을 나눠주실 텐데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 진성 목사님 통해서 두 중인 전도단 거기 와서 이렇게 좀 전도, 간증, 설교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두 중인 전도단이니까 두 명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네요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인 줄 믿습니다 또 영혼을 사랑해서 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심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그쵸? 진성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왜 가십니까? 전도팀이 왜 갑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 굳이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에 심은 귀한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침표 찍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식으로 살짝 하면서 간중도 섞고 뭐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선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역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열한기 하 6장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르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쟁한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세 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굳이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다니엘은 특별히 하루 세 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 오면서 이 마음을 꼭 전해주리고 싶었어요 오직 사랑하는 교회의 두 중인 전도단은 특별히 기도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를 태권도 도장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정말로 정말로 피아노도 배우고 싶었고 여러 가지 학원도 다니고 싶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 무슨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 세일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가격으로 한 세 달을 보내준다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태권도가 정말 인기가 많아서 5, 6학년 형들도 있고 중학교 1학년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저녁부라고 해서 늦은 시간에 태권도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장님하고 사범님이 다른 곳에다가 또 태권도를 차리려고 이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막 그냥 형들이 가르쳐줍니다 운동을 태권도를 막 형들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장난을 심하게 막 쳐요 막 짓궂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면은 막 조금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 다니게 된 게 너무 기뻐서 그냥 꾹 참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누나가 구세군, 딸랑딸랑하는 구세군 아시죠? 그 구세군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걸 받았어요 그 문 앞에다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공부 중, 외출 중, 그리고 교회니까 뭐가 있겠어요? 기도 중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막 갑자기 막 그냥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생생하게 막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희 집이 거의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도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거의 창고처럼 썼는데 방 하나에서 다 자고 창고처럼 쓰는 방 앞에다가 기도 중이라고 해놓고서 그걸 걸어놨어요 그리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울면서 막 기도해요 부모님이 이제 밥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몇 시간째 안 나오고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나오고 그냥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상해질까 봐 부모님이 이제 막 뜯어말려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님 눈치 보다가 또 들어가요 방에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자꾸 저를 꺼내니까 안에서 걸어잠 거예요 못 꺼내 얘기하려고 여러분 그때 정확히는 아니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지만 그냥 회개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갔다 오니까 뭔가 제가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기도 계속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태권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관장님하고 사범님은 체육관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중1형들 5학년 6학년 형들이 이제 막 또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괴롭히려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말을 잘하는데 그때는요 쑥스러운 쟁이였어요 말도 못하고 굉장히 굉장히 막 뭐랄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게 형들 다 이리로 와봐 미쳤어요 막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형들 빨리 다 이리로 와봐 하면서 막 제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얌전했던 애가 이렇게 부르니까 형들이 진짜 진짜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형 다 앉아봐 다 앉아봐 쭉 다 앉았어요 그리고서 제가 형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4학년이요 인생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막 얘기하면서 형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안 돼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두 명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한 명은 열심히 외치고 있고 한 명은 쟤 왜 저래 쟤 대체 왜 저래 어쩌려고 저래 지금이라도 그만하지 막 뜯어말리는 제가 이 안에서 막 그렇게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정말 무서운 형들이었습니다 운동도 잘하고 태권도 막 검은띠인 그런 형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인 그 형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이요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저도 잘 모르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냥 뭐 몇 번 기도한 거 기억나갖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이거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선 그리고선 그 형들이 이제 꼭 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집에 가까운 교회 뭐 그리고 친구가 다니는 교회로 대부분 막 그날 이후로 다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형들이 저를 안 괴롭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쟤 안 돼 괴롭히면 안 돼 정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말씀 드리신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베풀고 귀한 전도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랍게 친히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교회만 갔다 오면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부모님이 저를 교회에 절대 못 가게 하셨어요 교회만 다녀오면 애가 밥도 안 먹고 놀지도 않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니까 잘못될까 봐 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못 가고 중학교 때도 교회를 못 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컸다고 크게 관심을 안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 목사님이 꾸민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전도를 받아서 다시 교회에 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학년 겨울방학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너 예수님 잘 믿으려면 방원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 수련회 가 수련회 갔다 오면 돼 그래서 그 수련회를 그냥 갑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갔던 수련회를 가는데 그런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놀고 게임하고 하여튼 그런 수련회였어요 근데 저는 게임에 관심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방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자마자 애들 다 놀 때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원 주세요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주세요 그거 줘야 저 믿음 생활 잘한대요 빨리 주세요 첫째 날 막 모기시게 기도했어요 안 주세요 두 번째 날 안 주세요 3박 4일 수련회였거든요 셋째 날 안 주세요 마지막 날에 그냥 아침 예배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내려가면 저희 집안에서 언제 또 이런 수련회 보내줄지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바닥에다가 무릎 꿇고 제 머리를 찢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이렇게 막 박히시겠어요 거기 바닥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하나님 저 그냥 오늘 여기서 죽겠습니다 방원 안 주시면 저 오늘 여기서 그냥 죽겠습니다 다들 막 짐 싸고 막 뭐 그런 소리들이 나요 근데 막 너무너무 저는 방원 안 받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대로 내려가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 힘으로 믿음 생활할 자신도 없고 초등학교 뭐예요 5, 6학년부터 중학교 내내 교회에 못 갔던 기억이 있으니까 저는 이대로 내려가면 또 고등학교 내내 평생 난 또 교회에 못 다닐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머리 계속 박습니다 하나님 저 방원 좀 주세요 계속 박어요 근데 정말 피가 나기 바로 직전에 뭔가 따뜻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가 굉장히 어두웠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피 범벅이 된 그런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서 그 피가 저를 향해서 막 오더니 제 발이 그 피에 젖어요 근데 발이 하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무릎을 적시고 또 하얘져요 무릎까지 새하얘져요 허리가 적시고 또 허리까지 새하얘져요 목, 머리까지 그리고서 주님이 저한테 예수님이 다가와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피 흘리신 피 범벅이신 예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채훈아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너무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랑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말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랑해요 하는데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저 더럽고 추악하고 저 거름더미 같은 저인데 이런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거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막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저기 세훈이는 안 내려오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알았다고 이제 가야겠구나 하고서 일어났는데 제가 그냥 쿵 쓰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전 몰랐는데 4시간이 지나 있던 거예요 그냥 전 한 1분 2분밖에 안 지나 있던 것 같은데 그냥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이 두 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무릎이 안 펴져갖고 막 주먹으로 때려갖고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나무를 보는데 아 나무가 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주님 찬양하고 있는 거구나 새들이 왜 이렇게 우는지 알겠어요 주님 찬양하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다 주님 찬양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서 중고등부 전우사님이 이게 왔어요 저거 온 지 얼마 안 된 애잖아요 근데 막 애가 막 오자마자 수련회 오자마자 막 저녁에 막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막 막 기도하다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놀지도 않고 이상한 애야 근데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쿵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전우사님이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애가 왔구나 이상한 애가 왔구나 그래서 전우사님이 저를 보면서 세훈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데 한국말로 저는 전우사님 괜찮아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성령님 인정 안 하고 뭐 방원 뭐 이런 거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전우사님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좋은 전우사님이에요 근데 세훈아 괜찮니? 근데 제가 전우사님 괜찮아요 전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에스카라바레스카르마나 마스카나마 전사님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잘못 걸렸구나 정말 심각한 애가 왔구나 애가 막 바닥에다 머리를 박지 않나 지금은 이제 이상한 언어 해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 이런 눈빛이에요 전사님 그리고 나서 약간 요주인물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한국말이 안 나와요 몇 시간째 안 나왔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 거기 안 나와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알 거예요 안 나와 계속해서 그냥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니까 주님께 제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받기만 했어요 그냥 막 너무 많이 받기만 했어요 지옥 같은 제가 어둠뿐인 제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해방됐어요 이렇게 기쁜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적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라도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드립니다 하나님 제 거 다 드려요 그냥 몰라요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저를 드려요 하나님 저 다 드려요 저 그냥 필요하실지 필요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드려요 제 시간도 드려요 제가 가진 거 다 드려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뭔가 더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단임옥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당시 대전에 있는 단임옥사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주님께 뭐 정말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너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쑥스러움쟁이에요 전도 너무 힘든 거예요 가서 말 거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쑥스러움쟁이입니다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도하라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마음 부어주셨어요 학교를 위해서 세 번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저녁시간에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점심시간에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다음 시간 수학시간인데 하 그쵸? 우리 학교 제일 무서운 수학생 한 번 때리면 그냥 바닥이 피로 그냥 다 적셔지게 되는 그 수학생님 이발령 이름이 이발령이에요 그 수학생님 들어오셨는데도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1초라도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날마다 꼭 출석을 부르세요 저는 33번 아직 멀었지 근데 제가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눈을 감아요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어서 눈 뜨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리고서 선생님 들어왔을 때 출석 1번 누구? 음 안 도망갔네 아 아직 멀었어 눈 감아야지 눈 감은 순간 박세훈 네 하면 되잖아요 이때도 그쵸? 박세훈 네 하면 되는데 제가 박세훈 네 하면 되는데 제 입에서는 샤라바스카 나와 그분은요 그분은요 부러지지도 않는 어디 그 깊은 산중에 가서 나무 뿌리를 깎아다가 몽동이를 만드신 분이에요 부러지지도 않는 그런 그걸 꺼내시기 드디어 피바다 그 몽동이를 꺼내셨어요 아이들이 다 긴장하죠 그리고서 이제 아 엎드리라고 하시겠지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가서 엎드리라고 굉장하게 큰 은혜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엎드려서도 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심심했나봐 뭐 그걸 막 그리고 자기들이 눈덩이처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바다가 쫄았어 제가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거였어요 아이들끼리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별명 막 부르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저의 별명은 샤라바스카가 됐어요 고3 형들한테도 샤라바스카 간다 고1 후배들한테도 샤라바스카 형 간다 그리고서 엄청난 설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샤라바스카가 외치기 시작할 때 이발형은 위축됐었고 샤라바스카의 눈에서는 번개가 나갔고 입에서는 불이 나갔지 샤라바스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쫄면서 나가서 엎드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그 이유로 그 이유로 막 1학년도 찾아오고 2학년도 찾아오고 또 3학년도 찾아오고 제가 읽던 성경책도 막 빌려달라고 하면서 가져가고 그리고 방송반이었던 형이 은혜 받아서 내가 징계받아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찬양을 틀기 시작했어요 불교 학교라서 불교 이사장인 학교라서 불교인 선생님만 뽑고 목탁소리만 들려줬던 학교에서 찬양소리가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태권도에 다니던 형들이 변화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더니 불교 학교였던 그 아이들이 한 반에 반 많게는 반 이상 그렇게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정말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 충분히 기도했잖아 이제 다른 것을 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다른 거 해 여러분 사탄이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걸 왜 이렇게 막을까 왜 그렇게 기도 못하게 할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다니엘처럼 특별히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교회 두 중인 전도단은 특별히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주님 마음에 심장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에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살아그노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뿐이다는 거예요 제가 하늘연광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 다니는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한테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요 항상 마음에 걸려요 이 두 형제는요 참 안됐지만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1년 간격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친척들의 손에 키워집니다 근데 그 집안이 부유한 편이라서 경제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형이 그 충격으로 엇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년원을 비롯해서 교도수에 계속해서 막 전과 십몇범 막 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 동생 우리 교회 청년의 소원이 형이 예수님 믿고 새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형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 제발 형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저는 형이 어디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있는데요 했더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교도소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와 이렇게 동치 큰 사람은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한이만해요 정말 예 팔이 막 제 다리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건장한 그리고 온몸에 막 그렇죠 그림을 그려놨어요 호랑이 용 전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온몸에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회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처음에 딱 앉았는데 제가 무서운 거예요 형을 보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갈 때 다음에 또 올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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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렇게 인사하고 먹을 거 넣어주고서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느 때는 이주일에 한 번 그렇게 2년 넘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출소할 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저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안 해요? 왜 목사님은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난 널 그냥 사랑해서 왔어 네가 오고 싶으면 와 이렇게만 말해주고 갔습니다 청년이 그 주일에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의 뒤에 창문이 있어요 그럼 누가 오는지 대충 보여요 아, 청년들 오는구나 누가 오는구나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실루엣이 창문을 다 가리면서 쿵, 쿵, 쿵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청년의 형이었습니다 오자마자 문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는 거를 동생은 처음 봤대요 거기서 들어오라고 해도 자기는 자격이 없대요 신발장 거기 서 있겠대요 거기서 막 울면서 계속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나올 생각을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와서 교회만 나오라고 계속해서 교회만 나오라고 나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것만 계속 말하는데 목사님은 너 어디 아프니? 너 마음 힘들지?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고 진짜 아버지처럼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셔서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알려줬어요 나는 그냥 통로야 그 사랑 진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야 그 하나님께 나아가 봐 그러면 진짜 아버지가 너를 안아줄 거야 그 청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청년이 다음 주에는요 자신의 아내하고 그 다섯 살, 세 살 된 아기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엄청 밖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다들 막 전설 속에 동물 하나씩 다 품고 그런 전설 속에 동물들 하나씩 품고 우릉우릉우릉 오토바이 같이 타며 함께 소위 놀았던 동생들 다 전도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들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들이 배고파했던 거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뭘 인정받고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랑이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타나시고 성령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치유나 예언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청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개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어딜 갔었냐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제가 인제 원통 강원도 인제 원통 제가 거기서 근무하게 됐어요 주특기는 81mm 박교포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무거워 보이죠 근데 저희 부대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살 사건이었어요 훈련병 훈련병을 마치고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날 휴가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봤는데 간암 말기 환자들 보면은 여러분 그 뭐예요? 새카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메요 근데 그 이등병을 봤는데 그 친구가 정말로 건강하다고 한 친구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카메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손끝까지 다 새카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했나 보다 근데 제가 휴가를 나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초코파이 줄게 좀만 며칠 기다려 하고서 저는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갔다 오면은 보통 치킨이든지 피자든지 그 부대에 휴가턱을 쏴야 됩니다 그래서 부대에 전화했어요 치킨 사갈까요? 피자 사갈까요? 이렇게 전화하니까 너 아무것도 사지 말고 당장 들어와 아 뭔 일이 있구나 하고서 들어갔습니다 그 어둠으로 뒤덮여였던 신병이 창고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거였습니다 그의 나이 스무 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가 끝나고 부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외곽근무를 서는데 바깥에서 자꾸자꾸 귀신을 본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특히 밤에는 더욱 무서워서 두 명이서 근무 서는 것을 세 명이나 네 명까지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밤에 무언가를 보았다 무슨 소리를 들었다 이런 소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대 군종을 군종 군종병을 맡고 있던 그 병장 김병장님인데 김병장님이 전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군종 그 명찰을 딱 저한테 주면서 잘 부탁해 하고 본인은 집에 갔어요 가장 험악할 때 귀신 나온다 막 이럴 때 군종 명찰 딱 주더니 그런데 부대 군종은요 81mm 박격포를 훈련하면서 주일에는 군종 목사님을 도와서 전도사님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군종병이 됐으니까 이제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대를 정말로 사랑으로 네가 섬겨라 사랑으로 어둠을 돌파하라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지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야 되냐면 가장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고 하는 밤 12시에 내가 너에게 준 초코파이 있지 그리고 코코아이 있지 그거 두 개 들고 근무지 바깥 근무지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줘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 대대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대대장님이 그런데 갑자기 어우 잘 생각했다고 이 부대가 이거 어수선하고 이 무서워하는 게 잡히지 않아서 내가 머리가 터져나가는 줄 알았다고 어우 잘 생각했다고 그 대대장님 불교예요 그런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전 전무후무 여러분 교회는요 내무실에 한참 걸어나와서 저기 깊이 들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옆에 조그만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초코파이도 있고 코코아도 있고 부르스타 뭐 보은병 이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하면은 밤 12시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가 와요 많이 와요 그날따라 비 오니까요 이제 앞이 아예 더 안 보여요 컴컴해가지고 내 손도 잘 안 보일 정도예요 비 오니까 내일 가야겠다 날 좋은 날 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꼭 가야 된다 너 오늘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발길을 돌리고 가려고 하니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진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지마 소름 돋는 분 있을 거예요 지금 잘못 들어왔겠지 잘못 들어왔겠지 하고 계속 가려니까 가지마 선명하게 들었어요 아 들어버렸다 여기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다시 또 옷을 벗고 누우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옷을 벗었다 입었다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휴 가야 돼 가야 돼 주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 여러분 그리고서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륵같은 어둠이에요 가로등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후레쉬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딱 나서는 순간 군인은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비 있고 딱 나서는 순간 어두웠잖아요 파란색 불빛 파란색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뭐지 보지 말걸 뭐지 하고 봤는데 아 귀신이요 얼굴만 떠서 쫓아오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그냥 못 본 척하면서 갔어요 갔어요 걸어다닐 때 그때 찬양을 별로 안 했거든요 군가 부르지 근데 그때 계속 찬양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피 막 찬양 보혈 찬양 막 하고 그래요 그리고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그 귀신이 초코파이가 있는 교회 옆에 사무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안 돼 가야 돼 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문 앞에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아예 막 붓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데 손이 떨려갖고 안 되고 그래서 계속 피만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혼자 피만 계속 거기다 앞에다가 나올 때까지 봐야지 안 나와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여러분 자물쇠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외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코파이를 가방에 막 넣고 그리고 코코아를 끓여서 보온병 들고 종이컵 들고 이렇게 외곽근무하는 병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찾아갔을 때 정말 고참이든 뭐 누구든 반갑게 맞이해준 거예요 한 병사는요 골수 불교 그런 병사였어요 근데 그 병사가 저를 막 와각 안아주는 거예요 고참이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고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염주를 돌려도 귀신이 안 가 이거 소용 없나 봐 하면서 제 앞에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를 주고 코코아 따라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저도 무서워해놓고 저도 무서워해놓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귀신들 아무 사양 없어요 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귀신보다 크시다 이미 승리했다 그리고 무서우면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굉장히 그 전에는 막 무서워한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졌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밤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저기서 초코파이 들고 코코아 끓여서 이렇게 나아갔어요 너무 놀랍게 저희 부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해졌고 그리고 신기하게 불교였던 그 고참들 그들이 다 주일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교회 너무 꽉 차갖고 창문을 열어갖고 교회 주변에 다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못 들어가니까 문도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여러분 그래서 육군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로 실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지어준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룬 성령의 나타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에요 우리 조금 하다가 못하게 하죠 그 이유를 오늘 또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뭐 하나 가져 나왔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뭐 막 자꾸 가져 나오죠 저번에 컵 가져 나오고 뽀로노 가져 나오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들한테 빌려왔어요 우리 아들 여섯 살인데 여섯 살 여덟 살인데 물통입니다 물통이에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물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 여러분이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 이상의 것을 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시고 싶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만큼만 이만큼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을 담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만큼만 우리가 담겨져요 우리 기도도 이만큼만 담고 우리 사랑도 이만큼만 담고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 기준이 충족될 때 만족함을 얻어요 만족함이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 만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멈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분이 만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기도하다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회귀하다가도 뭐 구하다가도 은혜 받고 기분이 좋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하면 뭐 그게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만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큼 사랑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그릇이요 놀랍게 놀랍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내가 한 번도 한 번도 담을 수 없었던 불량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는 그 조그만한 그 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바닥이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바닥이 이렇게 열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담을 수 없었던 그 불량을 하나님은 담게 하십니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두 중인 전도단을 통해서 이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절대로 만족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죠 삼류가 되는 지름길 뭐라고 했어요? 만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바닥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내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나는 정말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여러분 모든 우리의 바닥 겸손의 바닥 모든 은혜의 바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여러분 이것 이것을요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뜨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누구 누구한테 목마른 사람한테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이렇게 이만큼만 담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그릇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좀 깨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목마름으로 만족을 깨뜨리고 만족을 거부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깨뜨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담을 수 없는 크기의 그 그릇으로 그 은혜로 더 높은 차원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체리를 잔뜩 쌓아놓고 체리 아시죠? 체리를 잔뜩 쌓아놓고 파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뜩 쌓여진 체리를 먹고 싶어서 그 체리를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꼬마가 귀여운 꼬마가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할아버지가 체리 팔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꼬마가 계속 체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꼬마가 귀여웠던지 꼬마야 이리와 한 주먹 가져가 가져가서 먹어 그러는데도 꼬마는요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꼭 들릴 수 있을 정도의 혼잣말을 합니다 체리 되게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가 돈이 없나 보다 아유 돈 안 받을 테니까 꼬마야 어서 와 체리 한 주먹 가져가서 먹어 이렇게 할아버지가 또 말했습니다 그런데 꼬마는요 계속 혼잣말도 하고 침도 꿀꺽꿀꺽 상기면서 안 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놈 봐 하더니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으로 체리를 한 주먹 딱 집어서 비닐봉지에 딱 넣고서 길 건너서 꼬마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마가 아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체리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꼬마의 엄마가 와서 물어봅니다 너 왜 아까 왜 그랬어 할아버지가 한 주먹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고 너 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 할아버지가 돈도 안 받는다고 하셨잖아 몇 번이나 가져가라고 하셨잖아 그랬더니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내가 한 주먹 가져오면 몇 개 못 가져와 근데 할아버지가 그 큰 손으로 딱 주니까 이렇게 한 봉지가 됐잖아 여러분 꼬마는 자신의 손보다 할아버지의 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이 꼬마만큼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진짜 크다고 우리가 진짜 믿는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진짜 믿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작은 손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요 깨뜨려지는 것도 내 한계가 깨뜨려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주님의 크신 손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만족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못 내려가는 더 목마르지 못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할아버지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좀 깨뜨려달라고 이 더 목마라하지 못하는 나를 더 좀 깨뜨려달라고 여러분 그 내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능력이나 그렇죠? 뭐 더 큰 임재나 이런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요만큼밖에 못 담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계속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그 손으로 할아버지보다 더 크신 손으로 나를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손으로 오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었던 불량까지 내가 알 수 없었던 은혜의 영역까지 하나님 오늘 내가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의 바닥이 다 깨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